안녕하세요 신나는 재즈 소곡의 허쌤입니다 재즈를 좀 쉽고 간편하게 치기 쉽게 다시 만들어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블라디 오블라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블라디 오블라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카페에 악보를 게시해 놓고 있으니까요 회원 가입하시고 한번 가입비도 평생 동안 수많은 명곡과 재즈, 반죽, 바이옐 체르니부터 찬동과 보금성화까지 악보를 체르니 30번 정도 치신 분들도 칠 수 있게 쉽게 만들어서 올린 카페입니다 거기에서 무제한으로 평생 동안 악보를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하실 수 있고요 악보뿐이 아니라 강 영상도 함께 있으니까요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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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